XSFM입니다. I, D, W, K 오늘도 저는 윤세민 일터와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보호트가 한국의 지사를 차리면?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물론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신이다라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호트는 실제로 기독교하고도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신이다라는 사람하고 슈퍼히어로는 같은 공간에 있기가 어렵겠죠. 대신 그 슈퍼히어로들이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차리겠죠. 자기가 교조가 되어서. 그럴 수는 있죠. 교주가 되어서. 이광조계종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 회사 뒤로 올라가다 보면 교회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타원과 타워를 증축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간판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증축한 타워가 간판을 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 땡땡땡땡 교회라고 써있던 간판이 땡땡땡땡 교라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이비종교처럼 돼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 가려지듯이. 그렇죠. 그런데 끝에 회도 가려진 거예요. 돈이 많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되면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모이는 곳에 돈 모이고 돈 모이는 곳에 권력 모이니까. 그게 다 모인 곳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본 슈퍼 히어로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 절대적인 힘이 있는데 왜 약자를 구하고 다니겠어. 그렇죠. 힘을 남용하고 다니겠지. 그래서 출동할 때마다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찍는다거나 이런 수익으로 부동산을 늘린다거나 한국에서는 교회를 만든다거나 자기가 교주가 된다거나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그래서 뭐라도 하겠죠. 권력을 구경하는 드라마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성인을 다시 만나죠. 그곳은 하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는데 이야 기름기 좀 봐 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 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어우 맨날 청소해도 번득해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봐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돼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땐 반려세제 클리츠 깨끗한 생각 설 행사 명절 뒤끝 없는 깨끗한 우리집 뭐라도 해야죠 일을 그렇죠 유명상 PD도 못 쓰고 해야죠 명절 연휴로 더러워진 우리집 이제 치우자 명절이 오염이 심하게 되는 때죠 그렇죠 네 하지만 행사 내용은 충실합니다 네 행사 1 할인 행사입니다 깨끗한 우리집 세트 이거는 이제 클리친 클리바스 후드 청소 킷 청소솔 분무기 세트입니다 네 그리고 깨끗한 우리집 본품 세트 요거는 클리친과 클리바스 세트이고요 기존에 있던 할인에 이 세트를 구입하시면 10%가 더 할인이 됩니다 네 클리친하고 클리바스 두 개만 있으면은 집안 청소는 사실 거의 하실 수 있어요 잘 해야 됩니다 네 청소를 좋아하는 이들에만은 반드시 갖춰야 될 이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의 타일을 더 닦고 있죠 그렇죠 더 닦을 게 없어졌는데 네 그리고 같이 드리는 뭐 청소솔의 팬들이 또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좋죠 후기를 보다 보면 청소솔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훌륭하죠 그리고 두 번째 행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깨끗한 생각 사진 공모점을 엽니다 깨끗한 생각의 제품이 비치된 사진 혹은 이걸로 청소하는 사진 혹은 이건 하늘에 집어던져서 날아가는 사진 아 액세스몰의 중요한 기준이죠 아무렇게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풋살을 하는 사진 제기를 차시든지 배드민턴을 하시든지 뭐든 좋습니다 네 깨끗한 생각 제품이 담긴 사진을 상품 후기란에 올려주시면은요 다만 이제 그 선물 받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액세스몰 회원 로그인을 해주십시오 이분들 중 10분을 선정을 해서 아이고 확률 높네요 사진 안에 제품 말고 다른 깨끗한 생각 제품을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이것도 써보라는 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생각 행사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징 멋나라 이웃동네 나성통신 녹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메이저한 어떤 것을 본다 스탠다드한 어떤 것을 본다 그런 의미로 미국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로컬 문화를 구경하는 거죠 네 그 로컬은 무엇인가 그 로컬의 느낌은 어떤가 구경하는 재미인데 다만 미국의 문화는 후기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에 가치가 좀 있습니다 드라마 더 보이즈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나성인이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네 거대한 제약회사이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인 보호트라는 기업이 군산 복합체로 발도둠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 그냥 환타지에만 있는 개뻥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 다수의 사업체들에 다 투자를 해놓은 알 수 없는 사모펀드들이 미국에 있죠 표면적으로 실제화시켜놓은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트라는 회사는 여기에 얼굴마담 일곱 슈퍼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맨 처음에 프렌즈 얘기를 한 게 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게 그 프렌즈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사회적 분위기도 제일 리버럴할 때 그때를 상징하는 드라마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대가 와서 트럼프의 시대를 겪고 난 미국은 이런 거다 프렌즈를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이걸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돈밖에 없어요 네 사람들이 터져나가고 리터럴리 아 백인밖에 없다는 공통점은 있죠 아 그렇죠 한 가지 다른 거는 여기에서 백인밖에 없는 거는 의도된 바죠 사실 이런 산업들의 경우 백인의 지배를 당한다 네 흑인들 지분은 여기 하나 있다 라는 식으로 쬐가 있다 네 그리고 아시안으로서 미국에서 한 사람이 봤을 때 안타까운 장면 이제 아시안 지분은 중간에 잠깐 나오는 히어로 탈락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귀에 피나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뭔가 보통은 실제로 쓰지 않는 그냥 비유로만 쓰는 단어 있잖아요 다 실제입니다 네 귀에서 피나는 그 양반 잠깐 나오죠 귀에서 진짜 피가 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그 아저씨에서 하도 바지를 벗는다 바지를 벗는다 그러니까 요파씨에서 바지를 벗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아 그럼 근데 괜찮아요 그 터진 사람은 사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팝 했습니다 예 안돼요 네 자 오늘은 세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더 세븐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리더인 홈랜더입니다 네 미스터 아메리카죠 네 이제 근데 홈랜더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가 가진 캐릭터 싸웅이 다 묻어납니다 홈랜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미국 사람들은 바로 떠올리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국토안보부 네 이제 미국말로 하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홈랜드 Security 네 아 얘네는 국토를 홈랜드라고 번역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음 왜냐하면 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 홈랜드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는 2002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설립이 된 계기는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입니다 그렇습니다 홈랜드 그러니까 미국 본토라는 단어가 부서명에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9.11 테러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본토가 공격당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때도 없던 일이죠 네 2차 대전 때 이제 진주만 공격이 있었지만 이거는 본토로 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홈랜드 세큐리티 즉 본토를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게 국토안보부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뭐 본토안보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국토안보부를 한 건데 실제로는 그렇죠 국토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진 않죠 네 당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 미국에는 이제 2002년에 수많은 방첩기관과 정보기관들이 있었지만 9.11 테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테러 대응과 국가 안보 업무에 대한 조율을 메인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옛날에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면 쉽게 나오는데 방첩기관이나 정보기관이 미국에 몇 개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 뭐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른데 최소한 뭐 20개 정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군도 뭐 군마다 다 정보기관이 따로 있고 뭐 CIA, FBI부터 해서 이런 정보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설립 취지였습니다 컨트롤타워 네 주로 이제 그 서스펜스물이나 액션물의 미국 영화 보고 있으면은 이런 각각의 정보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건 무조건 나오죠 네 서로 다른 잠바입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 서로 이건 내 구역이다라는 거 항상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산하에는 관세 국경보호청, 이민국, 이민세관단속청 등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게 사실은 9.11 테러의 주범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인 어떤 경로로 미국에 들어와서 테러를 꾸몄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국경보호나 이민수석의 강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국토안보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옆에서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의 구성이 생긴 겁니다 9.11 때문에 이렇다 물론 이후에는 국토안보부가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정보기관의 통합적인 조율보다는 그냥 뭐 또 하나의 정보기관처럼 활동을 했다는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 놀던 가라로 노니까요 어쨌든 이름만 봐도 그가 상징하는 바는 아주 쉽게 보입니다 이 나라는 특이하게 에너지부에도 정보부서가 있고 재무부에도 정보부가 있고 그러네요 재무경찰 굉장히 유명하죠 정보 수집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방 얘기하잖아요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가방 그렇죠 크고 아름다운 빨간 버튼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데스크에 이 모든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정보가 올라와 있다는 게 오히려 미국 대통령을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때는 이런 정보보고를 잘 안 본다 트럼프가 대신 폭스티비를 본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놀라야 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일부러 안 알고 있다 어쨌든 이제 9.11 테러 이후 보여줬던 미국 내 애국주의적인 움직임과 반이민적인 성향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홈랜더입니다 당연히 아주 잘생긴 금발 백인 남성이고 코스튬은 이제 슈퍼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섞어놓은 듯한 코스튬입니다 그렇죠 반반이고 이게 이 홈랜더 배우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게 이중적인 인격을 상징하는 표정 있죠 딱 봐도 인자 꽤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인자해 보이고 비열하게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열하게 보이는 미소 아 그 표정 연기 너무 잘해요 하하하하하하 그렇죠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은 주님의 기적입니다 하하하하 그러면서 속으로 욕하고 있는 표정 진짜 잘해요 하하하하 우리가 흔히 히어로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히어로입니다 하늘도 날 수 있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도 쏘고 힘도 엄청 세고 뭐 웬만한 광고에는 끄떡도 안 하고 투시도 할 수 있고 약간 먼치킨 같은 느낌입니다 먼치킨 주제에 잘못됐습니다 전에 유PD님이 미국에서는 보훈이 마케팅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홈랜더는 미국의 전통적인 보훈 마케팅을 상징합니다 제가 늘 좋은 것처럼만 얘기했는데 그건 한국에 너무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미국 정도면 나쁩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보훈 마케팅이 그렇죠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이 하던 역할 그러니까 강한 미국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잘 팔리는 문화적 코드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해주는 것도 유명한 미국입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사망했던 미군의 유해를 몇십 년이 지나도 수습해서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조건 해낸다 이런 일화들 유명하죠 이제 미국은 또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 군복 입은 사람 지나가면 의뢰 이제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도 인사처럼 네 인사처럼 이제 Thank you for your service 너가 복무한 거에 감사한다 네 특히 저는 많이 느꼈던 게 이제 그 아프간 전쟁이나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제가 공항에 누구를 마중 나가면은 꼭 그 군복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 비행기에서 내려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냥 공항에 마중 나와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줘요 아니 그리고 막 군인들한테 뭐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서비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비행기 자석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거나 그런 일도 흔하더라고요 경기장 플로어 시트도 잘 주죠 네 우리나라 군복 입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한 해가 땅 차이입니다 어 우리 군복 입은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도시에 붙어있는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낮에 그 저 벽 쪽에 초소 있는 데서 무슨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그 뒤쪽 벽 뒤쪽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12시 반쯤 됐어요 꼬마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나왔어요 네 우리가 서 있는 걸 보더니 우리 쪽으로 우유를 던지는 거야 그러고서 했던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야 이 군인놈들아 반전주의잖아요 히피인가 뭐라고 말하죠 걔가 이제 남자야니까 너도 된다 인마 마음껏 던져라 근데 미국은 반대죠 이게 또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 저 덕질인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죠 캡틴 아메리카는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나타난 히어로입니다 미국의 승전을 상징해요 네 미국이 승리하고 나서부터 국민들은 그리고 문화 컨텐츠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나라 그레이트 컨트리 한국인들이 아무리 국뽕에 차올라도 행복을 노리는 악당이 죽은 다음의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실제로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그 세상을 상징하는 히어로입니다 이 더보이즈의 홈랜더 더세븐의 홈랜더는 승리와 국뽕이죠 보훈에 대해서 이제 뭐 워낙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이 미국에서 신발 콜렉팅 하는 친구들 중에서 군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키에서 할인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좋은 신발도 예를 들면 이거 팔면 천불짜리 신발인데 일단 내가 주문을 했어 그러면은 일단 밀리터리 할인 들어가요 어떤 신발도 그거는 이제 나이키에서도 절대 이제 빼먹지 않는 뭐 당첨이 잘 되진 않겠지만 한국은요 할인 제외에 예외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바가지를 씌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유일하게 모든 할인 제외도 이겨낼 수 있는 두 사람 나이키 직원과 군인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같이 신발 콜렉팅 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한테 이제 그런 포스팅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이제 배 탄다 항공모함 타니까 여기로 보내라고 이런 걸 막 올려놨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강한 미국이 보여주는 애국주의와 보훈코드를 집대성하고 있는 게 홈랜더입니다 미국의 성조기 파시고 싶은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세이브 더 월드하고 세이브 더 아메리카 둘 중에 고르라니까 세이브 더 아메리카를 고르는 세이브 아메리카를 고르죠 네 월드는 얼어 죽을 그렇죠 옛날에 되게 보훈하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LA 외곽에 있는 작은 시를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길에 전신주에 쫙 이렇게 어떤 플랜카드 같은 게 다 걸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참전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던 일일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생활 속에서 이런 보훈코드가 미국은 진짜 많아요 네 그런 걸 상징하는 게 홈랜더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퀸 메이브 네 이분은 이제 더 세븐의 엄마와 같은 존재 전통적 여성상의 화신이죠 네 그리고 한때 홈랜더와도 연인이었던 원더우먼의 패러디죠 그렇습니다 퀸 메이브는 스토리적으로는 세븐의 유일한 양심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래 버티고 아직 안 망가진 사람 네 실제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세븐의 막장행각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더 보이즈적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더 보이즈를 돕습니다 잠깐 네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사실 저는 맨 마지막에 시즌2 막판에 이제 여성 히어로들만 모여서 스톰프론트를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 장면에서 좀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일하게 보기에 안 힘든 전투 장면이죠 그게 쾌감주라고 일부러 그렇게 패나봐요 그렇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패잖아요 그렇죠 주먹으로 막 패죠 동네 애들처럼 다 굴하죠 능력들 다 얻다두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메이브가 진짜 입체적인 건 사실 그녀의 성향입니다 원래는 홈랜더 옆에 서 있는 미국 여성의 전형으로 보였던 캐릭터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게 킨메이브의 성격과는 전혀 다르게 맡고 있는 역할이 홈랜더 옆에서 웃고 있는 여성 히어로 서브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캐릭터가 중간에 동성애인이 있음을 커밍아웃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제 홈랜더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아우팅을 시켜버리죠 남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이제 더 보이즈 중간에 시즌이 진행된 도중에 이제 그녀가 아우팅을 당하고 나서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여요 이 회사에 있는 자 이제 터졌다 네 장사 어떻게 할까 그녀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마케팅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더 씌우려면 원래 없던 이미지를 팔게 하고 합니다 동성연인과 손을 잡고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막 조언을 해줘요 이때 이제 세상이 진보와 보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 쇼를 좋아합니다 진보도 까네 이러면서 아주 단순한 사고예요 돈 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컨텐츠는 정말로 잘 팔립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각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정치적 올바름을 신경 써서 컨텐츠의 중요한 자체의 재미를 놓치게 된 케이스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의 의견이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화제가 되고 작품 흥행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자기가 이해 못하는 어떤 것들을 초기엔 탄압하다가 나중엔 브로우치처럼 씁니다 장식용 수집도구처럼 써요 이게 이제 그 진보적 가치를 원래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이죠 너네 그거 그냥 소비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이제 소비가 되니까 어쨌든 이제 상품성이 있는 건데 성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나 쇼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 유서가 깊습니다 아 그렇죠 그 2000년대에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이면 남성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그렸던 퀴어애 포크 네 다섯 시즌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이와 비슷하게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그린 엘워드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저도 이걸 보진 않았지만 막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이 잘 그려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시즌 6까지 제작되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에 그 유피님이 얘기하셨듯이 성소수자에 대한 컨텐츠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작품 중간중간에 어떤 요소로 포함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코드는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2010년대를 상징하는 가족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모던 패밀리 모던 패밀리 이거 10시즌까지 제작되는 진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뒀죠 당시 그 네트워크 방송사의 간판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모던 패밀리라는 제목에 맞게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 가족 중에 하나가 게이 커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국 고등학교의 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 정도의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글리가 참 전형적인 미국 바깥에서 절대 안 팔리고 미국이 들끓는 그런 컨텐츠죠 그렇죠 이제 미국 전국 고등학교에 이게 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이제 글리에서도 게이 커플이 나옵니다 이제 티네이저들이 나오는 뮤지컬 드라마인데 거기에도 이제 게이 커플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죠 역대 최고의 미국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왕자의 게임 동성애적인 장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하우스 오브 카드와 함께 초기 넷플릭스를 먹여 살렸다고 이야기 되는 드라마 네 오렌지 이스더 뉴블렛 여성 교도소 얘기죠 네 네 여성 전용 교정 시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겠죠 물론 구분이 좀 다릅니다만 교도소 이야기라 네 어쨌든 이제 큰 줄기에서 보면 튀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인식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성소수자에 대한 컨텐츠라는 어떤 시점을 갖고 보면 미국 대중문화에서 이미 아주 중요하고 잘 팔리는 문화적 코드라는 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전혀 다른 가치로 팔리던 슈퍼 히어로를 갑자기 성소수자로 재포장을 해서 팔죠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인 거죠 연기만 잘해라 아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퀸 메이브가 상징하던 전통적인 여성상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제 다음에 소개할 스타라이트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다 보고 미국에서 하나 공수해왔습니다 지금 스타라이트가 저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렴한테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그렇죠 보급형 18분의 1 피규어인데 잘 만들어졌죠 네 근데 옛날 코스튬이네요 그렇죠 네 구 코스튬이네요 스타라이트가 좋아하는 긴치마 코스튬 네 나중에는 이제 흉한 원피스 수영복 코스튬으로 바뀌는데 이제 스타라이트는 더 보이즈 초기에 더 세븐에 합류를 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신참 슈퍼 히어로 네 물론 이제 파워도 강력하지만 그녀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죠 진짜 미국이죠 네 별명이 디모인의 수호자거든요 네모인의 수호자 네모인은 도시 이름이죠 네 디모인 이제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옥수수 코커스에 나왔던 아이오아주 네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의 세계의 수도 네 네 인거예요 대모인은 그 미국 지역 미국의 어떤 시골 지역 비도심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처럼 시골이면 다 힘없고 돈 없냐 대모인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겁나 센 시골이죠 세상에서 제일 센 시골 왜냐하면 이제 분홍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스타라이트는 이제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바이블벨트라고 불린 지역이 있습니다 바이블벨트 네 미국 대선을 주의깊게 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미국의 남부 지역을 바이블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바이블벨트 중에 한 곳인 엘라베마에서 간관과 근친상관에 의한 임신조차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모든 미국의 여성들에게 타겟이 됐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아이오아주의 이 법안 통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심심한 트위터리안들이 놀리죠 투표 그렇게 해놓고 뭐하는 거야 지금 와서 화내면 뭐해 이러면서 근데 사실 여기 사는 시민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죠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지역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겁니다 네 겁나 성경 성경 뭐랄까요 중심적 성경 원리주의자 동네에요 거의 약간 이 동네 신정일치 네 제가 조지아주도 바이블벨트 중에 하나인데 조지아주에서 살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조지아주는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요일에 술을 파는 게 금지였어요 와 진짜요 네 우리 저 요파씨의 그 술 먹고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바레인으로 넘어가는 사우디 청취자의 사연이 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일요일에 술 먹어야 된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그 조지아주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늦게까지 하는 마트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도 술 코너가 있고 그런 데는 다 이렇게 차양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토요일 12시가 지난 순간 차양을 쫙 내리고 술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블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던 십몇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애틀랜타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후기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스타라이트는 이 바이블벨트에서 잘 먹히는 그런 캐릭터로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귀여운 외모를 가진 금발백인 여성입니다 독실한 신자고 신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 파워도 강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왜소한 편이고 네 근데 이제 퀸메이브랑 조금 비교가 되거든요 퀸메이브는 되게 당당한 체구의 그렇죠 갈색머리 근데 이분은 이제 작은 체구의 금발백인 퀸메이브는 광대를 강조한 코스튬이죠 네 떡대를 보여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왜소하니까 스타라이트는 아니죠 그게 시작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스타라이트는 더 세븐의 일원으로서 기독교 행사를 다니고 행사를 다니면서 여러분 순결을 지키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순결 지키고 산다고 그 기독교 행사 너무 웃겨요 너무 잘했어 짱 재밌어요 기독교 행사 근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는 기독교와 관련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단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크리스천 음악 이제 기독교 음악의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장르명이 있죠 이제 CCM 네 컨템포리 크리스천 뮤직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가스펠이랑 이런 거랑 다르게 팝 뮤직의 형식을 띄었는데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을 보통 CCM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블루와이드스톨 이런 거 적당히 하면서 빌보드 싱글차트에 이름도 올리고 이러던 가수들이 그냥 CCM으로 돌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 있는 수말리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저런 거 하고 있지? 돈이 더 되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런 거죠 유현상씨가 트로트 부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분 말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 분 말고 그게 안 된다 이 장르는 이제 CCM은 상업적으로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저도 아는 이제 대표적인 가수가 힐송 처치라는 분입니다 힐송 처치 어떻게 가수 이름이 아무리 CCM을 불러도 힐송 처치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름이 이예수인 이분들은 약간 그 팝적인 성향이 강하고 네 약간 EDM 가까운 음악도 많이 하시고 진짜요? 네 네 네 공연인지 이제 집회인지 모를 반반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데서 신나는 음악들이에요 이제 마치 뮤직 페스티벌에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음악들이 많고 그러니까 체인스모커스인데 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그 노엘 들으면서 이분들이 역대 가장 많이 팔린 크리스천 음악 그룹입니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그 그룹이에요 네 85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사실 2000년대에 7자리 판을 판다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옛날 1억 장이에요 이거 네 네 네 그 가스페음악 협회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크리스천 음악 CCM이나 가스페을 일주일에 한 곡 이상 듣는 사람 5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생에 단 6개월을 기독교 밥을 먹어본 적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때 이제 그냥 저 노래 선곡하면서 가끔 이제 크리스천 힙합을 튼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인데도 우리나라 방송사는 크리스천 힙합은 안 틀거든요 존재자 조차도 몰라요 사실 듣기 좋은 노래들도 꽤 있는데 미국의 팬들은 미국의 팬들도 크리스천 힙합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장르를 싫어하는 분들은 혐오해요 매스꺼워합니다 힙합 팬들이요 아니면 힙합 팬들이 크리스천 힙합을 듣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못 듣는 분들은 너무 싫어해서 못 듣습니다 야 이걸로 먹고 살아? 너무하지 않아? 이러면서요 근데 정말 싫어할 만큼 시장 규모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진짜 우리는 CCM이다 라고 드러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이제 팝과 가스페를 넘나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오래된 밴드이긴 하지만 2000년대 대표적인 대형 밴드 중 하나인 크리드가 있죠 마이 세크리파이스라는 노래 이 노래는 사실 이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노래인지 모르고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후에 알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라이트도 빠지지 않죠 드라마 안에서 애절하게 발라드 부르는 장면이 있죠 노래를 시킵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산업 제가 이렇게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기독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목회자들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한국처럼 이제 일부 목회자님들처럼 한국에 뭐 교회 재정을 이제 본인이 많이 가져가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제 책의 인세를 받는다거나 행사를 다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장경동 목사 같은 인물 또 대단한 수익을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셀레버리티 목사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은 재산이 5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스포츠 스타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닌데요 그냥 행사 뛰는 양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강연이나 설교가 약간 이제 목회자랑 라이프 코치의 중간 정도에 있는 좀 요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어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어떤 원칙들을 본인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너는 성공한다 라는 식의 이제 접근이죠 한국은 종교 지도자가 성공을 하면 종교 지도자 절반 본인이 종교 절반 그리고 정치 지도자 절반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개발서 히트한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맞아요 성공한 목사님 사실 우리나라도 몇 참 그런 흐름이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조시장을 본받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제가 몇 년 전? 아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 살 테니까 십 몇 년 전일 텐데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적인 공부법 이런 기독교적인 원칙들을 공부법에 적용하면 서울대 간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한국도 교회 안 다니면 모르는 교회 경제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출판시장, 음반시장, 건설시장 심지어는 크리스찬 카드도 많이 신용카드도 많고 그렇죠 교회 거래하는 웹사이트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가장 영화사에서 히트한 기독교 영화 꼽으라면 멜기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리스트 이게 사실 블록버스터처럼 포장이 됐는데 그냥 성경을 영상화 시킨 영화죠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하고 보면 졸다 나옵니다 옛날 영화계로 돌아가 보면 이런 기독교 영화들이 더 많았는데 배너, 쉽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3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2010년대 개봉에서 몇 천만 달러 이상의 큰 수익을 남긴 크리스찬 영화는 셀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절대 수입되지 않고 관심도 받지 못해서 간혹 그냥 교회에서 상영회 정도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나름의 인기를 끄는 장르죠 이게 얼마나 큰 산업인지 설명해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목을 얘기해도 모르실 텐데 2018년 개봉하는 I can only imagine 저도 본 적 없죠 당연히 8300만 달러가 넘는 승인 수익을 올렸어요 2014년 개봉작 이거는 제목만 들어도 크리스찬 영화인 게 확 드러나죠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진짜다 천국 쩔 9100만 달러 벌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크리스찬 문화를 소비하는 층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내 주위에 단 한 명도 본 적 없는 영화고 진짜 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 1억 달러 가까이 벌었어? 무슨 소리지 이게 막 10년 전에 그 알실에서 처음 나왔던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뱅뱅이롱 뱅뱅이롱 같은 거 진짜 나는 몰라 근데 겁나 크고 일반적이야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걸 보면 이렇게 기독교는 미국에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종국입니다 스타라이트는 내가 본 기독교 영화는 미국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콘스탄트는 아니고 외야의 천사들 콘스탄트는 아니죠 아 외야의 천사들 기독교 영화와 비슷한 네 아주 재밌었는데 네 아웃인 거 홈런 만들어주고 맞아요 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집을 나와서 아동보호시설에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체제 깨끗한 생각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캐릭터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해보니까 스타도 라이트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네요 그렇죠 저는 스타라이트 하면 어떤 왜냐하면 또 대모인의 수호자라고 하니까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밤에 옥수수밭에서 뭔가 이렇게 빛이 확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그리고 보호투에서 확실히 여성을 굉장히 서브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장사도 에지케어리라는 히어로 옆에서 간증하는 이미지로만 소비를 시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게 기독교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고 그 시장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때 나온 그 에지케어 그런 히어로 같은 느낌은 또 안 돼요 너무 기독교다 그쪽으로 갔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또 메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기독교지만 척 봤을 때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신실하네 순결하다고? 네 아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애가 페발레 네 엄청나네 뭐 이런 식의 서사가 필요한 거죠 이 스포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 방금 나온 이름 이지케어리라는 슈퍼히어로는 좀 전에 나성윤이 말씀드린 목사님이자 라이프코치 같은 스타 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성소수자 혐오로 장사를 잘한 네 그런 목회자 슈퍼히어로고 실제로는 게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클리셰죠 네 이 작품의 구성이 그래요 네 이건 슈퍼가 아닌 게 1회에서 나와서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클럽에서 어제 만난 남자를 기억 못하는 그런 성소수자를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항상 성소수자라는 것도 이제 어떤 클리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이게 벌써 이런 개념 나온 지 20년 30년 됐어요 네 아무튼 스타라이트를 소개했어요 네 다음 캐릭터는 세븐 더 세븐의 이제 유일한 흑인 캐릭터 에이트레인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놓고 설명하죠 인종 안배다 네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 코드를 아주 잘 보여주고 게다가 이제 그 미국의 스포츠 시장도 상징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대한 차별적인 개념 또한 풍자를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네 네 맞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흑인들의 문화를 그냥 대놓고 블랙컬처 이렇게 부르긴 좀 그러니까 네 얼반 컬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얼반이라는 단어가 90년대부터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로 조금씩 조금씩 쓰이기 시작하죠 네 네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얼반은 그냥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게토가 얼반이라는 단어로 변한 겁니다 네 네 이제 보통 흑인들이 도심에 사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이제 착안을 해서 음 그 도심에 사는 흑인들의 문화를 읽혔는 표현으로 쓰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네 맥스웰의 앨범 효시적인 역할을 네 네 대표적인 예시가 그래미였죠 이제 그래미가 베스터 얼반 컨템퍼리라는 장르명으로 R&B 노래들의 흑인 음악들에 이제 상을 주다가 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표현이냐는 비판을 받자 지난해 얼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지적을 받아도 괜찮냐면 PC충이 아니냐면 마이클 볼튼한테 무슨 저 블루아이드 소울 상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A트레인은 안에서 캐릭터를 보면은 스피드를 담당한 거 있습니다 네 초음속으로 뜁니다 플래시의 패러디죠 항상 신체적으로 우월함을 강조하는 흑인 운동선수와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 뭔가 흑인이 우월하다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스테레오 타입이니까 네 점차 깨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가 워낙 많은 게 네 어떤 분이 연구를 했었던 걸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월드컵 해설을 할 때 네 흑인 선수들이 나오면은 축구 선수들이 꼭 붙이는 말이 있죠 유독 뭐 이제 막 신체적인 능력과 관련한 식의 해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왜 이상하냐면 실제로 그 선수의 지구력이나 애틀렛티시즘을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일단 신체적 능력을 던지고 보는 해설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스피드 뭐 탄력 점프력 이런 얘기들을 유독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거기까지 올라간 선수들은 그걸 그렇게 타고난 재질은 이미 넘어선 상태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기술 좋은 흑인 선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건 또 말 못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티에리 앙리 네 정말 기술 좋았지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흑인들이 신체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스테레오 타입이 에이트레인에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우트가 더세븐을 선정할 때는 미국의 메인스트림 백인들이 이해할 만한 세계관으로 구축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슈퍼히어로들을 그래 놓으니까 흑인을 드래프트하면 흑인은 운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실 이 되게 웃긴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흑인 스피드스타들의 자리가 계속 있어 왔다 네 그래서 에이트레인이 이제 다음 세대의 흑인 스피드스타 막 경쟁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나와요 이 쇼 안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분 이분이 이제 얼반컬처 있던 흑인들의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흑인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흑인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지는 문화 콘텐츠들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뭐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네 예를 들면 현재 빌보드 차트 흑인 음악이 다 지배를 하고 있죠 네 제가 전에 제가 2010년대 힙합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힙합과 팝이 동의어인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흑인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인 농구 흑인들이 많이 듣는 음악 장르인 힙합과 R&B 흑인들이 많이 입던 스틸 스타일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농구 선수가 한정판 나이키를 신고 래퍼들과 친목을 하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그 포스팅 자체로 돈입니다 네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에이트레인 또한 이런 이미지를 이용한 캐릭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에서도 이미지가 소비된 방식이 다른 슈퍼히어로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전체 컬처를 다룹니다 네 예를 들면 스포츠 브랜드와 스니커에 대한 스포서십을 맺고 시리얼 광고도 많이 하고 시리얼 네 그리고 피규어도 나오고 네 여기서 잠깐 시리얼이 흑인들이 주로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시리얼에 대한 무슨 인종적 선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 시리얼이라고 발음하셔가지고 반응했구나 시리가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근데 이제 주로 좀 흑인 가정에서 달달한 시리얼 많이 먹는다는 게 좀 많이 알려진 클리셰이긴 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기적으로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캔드릭의 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아니 무슨 시리얼 많은 법에 대한 비법이 어딨다고 이제 매거진 컴플렉스라는 데서 만든 카툰 앤 시리얼이라는 시리즈에 캔드릭 라마 래퍼 캔드릭 라마가 출연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이분은 제가 2010년대 가장 위대한 래퍼로 중 한 명으로 꼽았었는데 뭐랄까요 힙합 역사상 가장 똑똑한 작사가 네 시리얼 먹는 법을 겁나 진지하게 떠듭니다 여기 있네요 네 이건 과학이다 이게 첫 This is science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전 세계인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겁나 자신 있을 때는 이건 과학이라고 꼭 입을 터니다 이제 그만큼 시리얼이라는 음식 자체가 흑인 커뮤니티의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삭하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제 주위에 눅눅충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라면하고 비슷하게 나이 들수록 좀 더 재워놓는 걸 선호하게 될지 아직 저는 알 수 없는데 눅눅충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눅눅충은 친구 안 합니다 저는 네 인종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 방식 또한 다르게 하는 미국 시장을 잘 보여주든 유색 인종 담당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장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딥이라는 가장 너저분해 보이는 이미지로 시작하는 히어로가 있어요 그렇죠 딥은 이제 더 세븐 중에서 가장 극적인 신분 변화를 보여준 캐릭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폭행만 했다가 들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이런 겁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한 신입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할 만큼 너저분한 사람 네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딥은 이제 가장 비슷한 캐릭터라고 보면 아쿠아맨입니다 아쿠아맨과 비슷한 슈퍼히어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설정만 보면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제 에코마케팅 뭐 이거는 사실 전세계적인 유행이긴 하죠 네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에코프렌드리 뭐 이런 구호에 아주 잘 맞는 히어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에코마케팅 좋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할 말하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라고요 잘 팔리니까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수속한 광고 모델로 활약을 하죠 이 딥이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묘사된 바는 없지만 전투 능력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네 진짜 뭐 레이저 쏜다거나 괴력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장면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죽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능력 해양생물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중호흡도 잘하고 뭐 수영도 잘하고 뭐 약간 대양의 이미지 그렇죠 바다에서 왔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아가미가 있어요 몸에 아가미가 있습니다 네 친환경 히어로다 응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성폭행범입니다 네 실제로 세븐에서 활약하는 이미지는 광고 모델하고 그리고 거의 탐정의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돈으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대단한 능력이 없는데 왜 가장 잘 팔리는 히어로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장사 포인트가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제가 이거는 아까 기독교나 뭐 흑인 시장 이런 거 할 때처럼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친환경 시장 규모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네 이코 프렌들리라는 구호 자체가 주는 임팩트를 생각한다면 이제 딥이 왜 세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진짜 나쁜 놈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이제 스탈라이트가 처음 더 세븐에 합류했을 때 본인이 더 세븐에서 지위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스탈라이트한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면 심각한 스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배경이라서 시작하자마자 이래요 이게 1화예요 더 세븐의 슈퍼히어로들이 얼마나 미친 자식들인지 1화에 보여줘요 딥이 신참한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죠 토할 것 같으니까 스탈라이트가 화장실에 갑니다 갔더니 투명인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로센트라는 슈퍼히어로가 투명인간이어야 되니까 옷을 안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뻥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들키니까 그냥 나갑니다 걸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겁나 변태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진짜 찌질하기도 한 캐릭터인데 사실 딥은 더 세븐에서 그렇게 막 지분이 있고 지위가 있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인데 전혀 슈퍼히어로 나온 연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스탈라이트한테 이제 얘가 들어오자마자니까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내부 상황을 뻥을 치는 거죠 내가 2인자야 홈랜더다 하면 나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스탈라이트가 일을 세븐 내부에서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투에서는 야 딥한테 네가 먼저 나서서 자진 사과를 해라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의해서 이 일이 밝혀지면 통제가 힘들게 되니까 그렇죠 언론사가 먼저 터뜨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성폭행을 고백하고 더 세븐에서 쫓겨납니다 네 사과한 뒤에 이제 더 세븐의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벗어나서 오하이오주로 좌천이 됩니다 좌천입니다 한지구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주류 히어로들이 그렇듯이 해양생물을 이용한 놀이공원에서 공연을 하는 등 과거 탑스타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사는 거죠 자천되고 범죄는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뭐 필요하면 부를게요 이러고 나가죠 그렇죠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톱스타의 자리에서 금방 내려와서 빠르게 망테크 타는 네 이제 db 나락으로 가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미투 캠페인 이후에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성관련 문제가 발각되는 것을 리스크라고 생각했었어요 미국 기업들은 그래서 이거를 묻어버리는 식으로 대처를 해왔는데 이제는 애초에 이런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선제적으로 걷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를 나서는 거죠 저는 이게 미투 캠페인이 사회에 불러온 가장 거대한 인식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것마저도 시장성 돈으로 해석해냅니다 이 작품은 네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상업적인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라는 생각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폭행 등의 문제는 기업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배척해야 된다 윤리적인 이유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인식되게 했고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끈 것이 아닌가 미투 운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호트사는 이 기획사는 한 번 좌천된 딥을 다시 물러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즌2에서는 에이트레인도 한 번 좌천이 되는데 네 그는 나중에 복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 딥은 절대 복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정말 재밌었어요 이 딥의 여정이 그렇죠 무엇보다 스타라이트가 아직 더세븐은 건재하게 있으니까 네 복귀를 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딥 역할을 맡은 이 배우 체이스 크로포드가 그렇죠 미국 드라마 가십걸에서 꽃미남 역할로 굉장히 멋있게 나왔었는데 가십걸에서 잘 팔린 양반들은 주로 연예계에서 오래갑니다 현재까지 보면 아 그 종교단체에 빠지는 과정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이네요 시작하자마자 바지를 벗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말 그대로 바지 내리는 캐릭터예요 은유적인 표현으로라 실제 표현으로라 그렇죠 네 그런 찌질이고요 이제 다음 캐릭터 시즌2부터 나오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네 스톰프런트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끄는 히어로입니다 스톰프런트 스톰프런트는 시즌2에서 이제 더세븐에 합류를 하는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신선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모습 자체가 기존 히어로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가장 특별한 거는 이제 슈퍼히어로들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약간 마이너한 감성을 갖고 있어요 네 서브컬처에 대해서 되게 능통하죠 일본말로 오타쿠랑 미국말로 오타쿠가 뜻이 좀 다른데 미국말로 오타쿠예요 네 이제 능력 자체는 우리가 흔히 슈퍼히어로 하면 보이는 능력 중에 하나인 번개 다루는 능력인데 사실 이 사람의 진짜 능력은 정치력에 있죠 능구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는 등장 초창기는 조금 호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보호투사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력을 굉장히 유리하게 발휘를 해가지고 오히려 어? 그간의 다른 히어로보다는 더 저 사람이 더 호감이 가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봐서 알죠 실제 마인드는 극우인데 mz세대가 좋아하는 정치인 네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피즘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스톰프런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표면적인 거에서 보여지는 특징 밈과 가짜뉴스를 활용한다 네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죠 네 그녀가 이제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은 에고코드고 네 그 안에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21세기형 극우죠 네 그런데 이 똑같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홈랜더와 다른 점은 홈랜더가 이제 성조기를 휘날리는 촌스러운 이전 보수라면 그렇죠 성조기 막돌 두르고 네 스톰프런트는 이제 밈을 활용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 통달을 한 보수라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홈랜더는 중간에 스톰프런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제거하게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죠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홈랜더가 이때 너무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홈랜더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니까 스톰프런트가 뭐하러 2억 명을 2억 명이 좋아하는 걸 신경 쓰냐고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분노한 500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애국만을 강조하던 더 세븐이라는 집단이 광기에 가까운 국수주의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시즌2 내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레이건이 트럼프가 되는 과정이에요 스톰프런트는 본인의 어떤 이런 감각을 이용해서 홍보전을 펼치게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뀐 레토릭을 스톰프런트가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의 보수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웠다면 그게 아니죠 이제 보수는 백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논리를 선보입니다 옛날에 미국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활용하던 구호가 White Power였어요 근데 그건 100년 넘었어요 KKK의 구호예요 네 백인이 우월하다 우리가 파워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스톰프런트는 이런 구호를 개발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요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구호가 뭐냐면 It's okay to be white 백인이어도 괜찮아 그렇죠 이런 구호입니다 이걸 고약하죠 누가? 시리가 시리도 이해 못하고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백인이어도 괜찮아가 무슨 소리야 XX 본인들이 오히려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서사를 만들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톰프런트가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랜더가 뒤늦은 되게 촌스러운 광고 효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을 때 스톰프런트는 그냥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계속해서 발산시켜가지고 홈랜더가 하고 싶은 걸 너무 쉽게 해놔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스톰프런트는 어디선가 새롭게 나타난 히어로가 아니고 얼굴만 보면 젊어 보이는데 그런데 나치 시절부터 있던 히어로입니다 나치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치에 가까운 인종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리얼 나치입니다 리얼 나치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 대한 천재적인 해석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게 진국이에요 아무리 새롭게 나타난 보수라는 사람들이 밈을 쓰고 이렇게 피해자식 서사를 만들고 이래도 결국에는 니들의 인식은 옛날 나치들이 보여주고 있는 차별적 인식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통열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이 히어로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이 결국 나치의 우생학에서 시작됐다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정말 작품성으로 본 완결성을 가지는 부분인 거죠 이게 2차 대전의 패전국들의 공통점이었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 우생학을 믿고 우생학을 동원하는 이유는 특정 민족이 나머지 민족보다 더 우월함으로 그냥 막 죽이고 막 노예로 부려도 된다라는 마인드 때문이었잖아요 실제로 트럼피즘은 80년이 지나서 그 유행이 돌아온 곳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상징하는 히어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드라마 자체가 이런 미국 사회의 모습을 통열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2까지 보면서 이제 쾌감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라는 게 결국엔 니들이 우생학을 외치면서 우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조차 가짜다라는 메시지까지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생각해보면은 이 스톰프론트가 중간중간 나치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히틀러랑 찍은 사진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이니의 힙너하고 개벨스랑 찍은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군요 네 PR 전문가라는 얘기죠 네 옛날부터 네 그 외에도 다른 캐릭터들도 쭉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유피디님이 얘기하셨던 시즌1에 등장한 투명인간 캐릭터 트랜스루센트 그리고 이제 배트맨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 되게 수수께끼에 가까운 닌자 비슷한 이제 블랙노아르라는 캐릭터도 있고 시즌1에서 이미 은퇴한 것으로 나오는 불을 내뿜는 캐릭터 있어요 램프라이터 네 이 램프라이터가 더세븐에서 쫓겨나면서 스타라이트가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램프라이터가 어떻게 나락테크를 탔는지는 또 시즌2쯤 되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서사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캐릭터성을 많이 보여주지도 않는 좀 단역에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원작만을 다 보진 못하고 대략적 줄거리만 찾아봤는데 역시나 뭐 이 사람들도 이런저런 얘기가 진행되면은 엄청난 막장짓을 했던 것들이 발각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큰 권력을 다들 더럽게 썼습니다 네 한 번씩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더 보이즈 멤버와 더세븐들 멤버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중요한 인물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더 보이즈 멤버들을 제외하고 이 보트사의 중요한 일반인들 멤버들은 대기업 임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결론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얼마나 전에 XXFM 나무 위키를 봤는데 보지 말았다 저에 대한 글을 어떤 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틀린 부분이 있어 뭐 제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켜만 봤는데 해명을 하고 싶은 부분 뭔데요? 최연소 고정 패널이라는 타이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바뀌었고요 맞네 네 그렇죠 사실 뭐 여기 나오는 패널분들 있잖아요 많이 나오신 뭐 정은정 작가님이라든가 조성주 소장님 뭐 이런 분들이랑 아니면 이경혁 씨 네 그렇게 엄청 나이가 차이 나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셋하고는 꽤 차이가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막 뭐 20살 차이 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 가비형도 있고 네 네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 말할 정도의 범주는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네 저는 대학 신문 기자 이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그렇게 써놨나 봐요? 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대체 뭐 제가 좀 언론계를 떠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얘기 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신문 기자일 때 제가 나성인을 처음 뵀습니다 네 섭외될 때도 아주 기자였고 응 근데 뭐 그때 여기저기 많은 부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문화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 막 영화 비평도 쓰고 그랬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비평하니까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이걸 쓰면서 아 네 간단한 소개만 드렸음에도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제대로 작품을 비평하려면은 단 한 문장으로 이 작품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선우가 뒤집혀가지고 큰 노력은 안 하고 한 문장으로 막 던지는 평론가들이 한국은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엄청나게 들여다보고 파보고 주변 공부를 다 한 다음에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건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20자평 이런 게 너무 좀 폭력적인 방식이라는 것에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작품 자체를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정확한 묘사를 아주 짧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더 보이즈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짧게 평을 해보라고 하면은 슈퍼 히어로와 섹스를 끼얹은 프로레슬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프로레슬링이 워낙 광팬이신 이 유피디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긴 뭐하지만 물론 프로레슬링이라는 것이 일반 스포츠에다가 슈퍼 히어로와 섹스를 끼얹은 것이긴 한데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더 끼얹었어요 한 겹 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네요 프로레슬링에서도 가끔씩 선수들이 계약에서 벗어낸 돌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식간에 그걸 시나리오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맞아요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네 그게 이제 그 소프 오페라 미국의 어르신들이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일 드라마 막장 드라마 있죠 그것과 프로레슬링의 가장 다른 점이죠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반드시 스토리로 끌고 들어옵니다 프로레슬링은 그렇죠 저도 한때 뭐 워리어랑 부커티 좋아했던 사람인데 80, 90년대 팬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프로레슬링의 본령은 결국은 저는 캐릭터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잘 만드는 자가 이깁니다 더 보이즈도 핵심은 세븐이라는 슈퍼 히어로이자 안티 히어로인 이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풍자하고 비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셀링 포인트는 다른 슈퍼 히어로물들과 동일합니다 네 그게 재밌죠 그런데 이 캐릭터가 너무 잘 짜여있고 이 캐릭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이 기업의 활동 때문에 부딪히는 정치적 입장들이 아주 복잡하게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사회적인 의미가 잘 부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작품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동진 평론가처럼 얘기하자면 가장 명중하게 직조된 미국 사회에 대한 테피스트리 네 요즘 이거 많이 쓰네요 제가 네 저희가 네 하고 싶습니다 테피스트리 라는 거는 이제 시실과 날실을 짜서 만든 카펫과 같은 미술 작품인데 영어에서는 이제 어떤 관계들이 시실 날실처럼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테피스트리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더 보이즈가 딱 바로 이런 표현의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스테레오 타입 그리고 이를 이용한 마케팅 그리고 이 마케팅을 할 만한 거대한 시장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더 보이즈 미국 사회에 대한 거울을 찾으신다면 아주 적격인 작품이 더 보이즈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폭력과 섹스가 남은 아주 선정적인 거울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진짜로 뭐랄까요 10분 동안 이 작품을 정리하면 이 정도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간에 썼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다만 확실히 더 즐거워지긴 합니다 이건 미국 사회를 어떻게 풍자할까를 아주 오랜 세월 고민한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이따위 작품이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미국 사회를 가지고 약간 부패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다른 나라의 작가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풍자하고 싶다면 어떤 작품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영감을 줍니다 메이저 사회를 메이저의 방식대로 풍자한다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을 대충 감상하고 올해의 첫 나성통신 시간을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시즌 2에 나오나요? 메스머라이즈 있잖아요 메스머 네 눈빛이 어서만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그분이 원래도 아역배우로 유명하던 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어서만이 본 사람인데 싶어서 찾아보니까 네 식스센스의 그 아역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얼굴이시군요 네 눈빛이 되게 낯익었거든요 엄청 적절한 사실 이제 캐스팅이죠 메스머라는 슈퍼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은퇴한 이제 못나가는 슈퍼히어로인데 슈퍼히어로 능력이 독특하죠 접촉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엣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할리주얼 오스먼 할리주얼 오스먼도 이제 워낙 잘나가다 좀 요새는 많이 활동을 안 하시니까 네 잘나가다 나락간 슈퍼히어로는 되게 좀 정확한 캐스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캐스팅을 많이 한대요 실제로 그렇죠 배우의 실제 형편하고 되게 비슷한 캐스팅을 많이 한대요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더 레슬러라는 영화의 미키로크 미키로크 버드맨에 나왔던 주인공도 사실 옛날에 배트맨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은퇴한 히어로처럼 나오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 캐스팅 많죠 거의 미키로크의 실제 삶을 프로레슬링에 비유했던 작품 이라고도 볼 수 있죠 더 레슬러는 진짜 눈물 나는 되게 진짜 막장인데 이상하게 감동적인 작품이죠 맞습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연출이 재밌는 게 메스머라이저는 성인이 된 모습부터 나오지 않고 아역 드라마부터 나오잖아요 맞아요 로컬 문화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에 나성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해줬으면 좋겠던 이야기 공부를 좀 많이 하게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나성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채참아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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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오늘 끝으로 후기를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알 수 없는 어떤 분입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오랫동안 유럽에서 잘 듣고 있는 청취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은 너무 궁금하다 못해 메일을 쓰게 됐는데요 혹시 그것은 알기 싫다에 커뮤니티, 포럼, 뭔가를 함께 나누는 장소가 있나요? 전부터 항상 혼자 찾아봤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코멘트는 이런 용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묻기로 다짐했습니다 무언가 어디서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팟캐스트의 내용을 통해 짐작이 되는데 저도 그 클럽에 끼고 싶습니다 혹시 있다면 좌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걸 먼저 에디터가 답변을 하고 제가 한번 보충을 해보죠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팟캐스트 내용을 통해 짐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메일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죠 주로 메일로 보내주신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요 가끔씩 이제 최근에 유튜브 댓글도 가끔 보는데 거긴 확률이 좀 낮고요 트위터에 해시태그를 달아주신 분들만 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에서의 댓글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 했으니까 또 몇 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뭘 설명드려야 왜냐하면 이분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 한 번쯤 가끔 잊을 만하면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커뮤니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네 제가 막 떠들어놓고 편집해 볼게요 XSFM은 저희 컨텐츠를 소비자들이 덕질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 못하게 의도합니다 이 정도 설명은 괜찮을까요? 듣고 기분 나쁘지 않으시나요? 그 노조 설립 방해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되게 높아 보이네 예전에도 이제 당연히 민간의 방송이고 저희들도 민간에서 막 만들 수 있잖아요 단체 톡방이라든가 클럽하우스 방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아예 없고요 몇 년 한 번 누군가가 이 방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라는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생길 수도 있겠죠 원하시면 만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견해도 거기에선 참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빠르게 참고하는 건 아무래도 메일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메일은 메일 확인이 되니까요 네 메일이고 그 외에는 사실 두 번째는 트위터 소비자의 층위를 볼까요? 고관여 소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이유 선생님이 정말 잘 관리하신다는 손끝 씻어서 편지 보내고 네 선물 보내고 고관여층이 없는 장사는 없죠 저희도 있죠 네 있겠죠 근데 이제 평면의 원처럼 보셔야 되는 게 고관여층은 늘 소수예요 저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옆에 끼고 있는 고관여층 아닌 분들이 훨씬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고관여층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그분들이 소중한 범주는 나머지 분들이 소중한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네 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대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만 말씀드리죠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구독자들 이름 지어지잖아요 아 그래요? 아 유튜브 유튜버들은 그게 필수예요 그런 것도 자기 구독자들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우리 유튜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도 뭔가 청취자들 이름을 지어줄까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랜덤 이름들일까요? 막 뭐 으뜸이 뭐 버스미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귀여운 이름들이 거봐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는 컨텐츠 만들고 뭘 운영하기도 바쁩니다 우리도 뭔가 알시리라든가 알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됩니다 아니면 그냥 텅가비로 할까요? 가장 애착이 붙는 그러니까 성갑이 여러분은 댓글 고만 달고 그냥 할 말이 있으면 매일 보내시면 되고요 네 유튜브 댓글은 간헐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 정도? 그 3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청취자와 긴밀히 소통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빠엄 XSFM입니다 I B W K LoSFM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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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